엄정화 다니엘 해니 주연의 영화 미스터 로빈 꼬시기의 시사회가 어제 오후 서울 종로의 서울국장에서 있었습니다. 영화를 통해 친한 친구처럼 지내게 된 두 사람은 시종일관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엄정화는 YTN 스타와의 인터뷰 도중 다니엘 해니가 보기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이 소심하다고 전했습니다. 굉장히 완벽하고 싶어 완벽한 남자예요. 그게 사실은 많이 떨어요. 그럼 혹시 지금도 떨고 계신가요? 두 사람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미스터 로빈 꼬시기는 다음 달 7일 개봉합니다.